그냥 이상하게 오늘은 빈집에 들어가기가 싫더라 니가 외롭기도 해? 그냥 가서 같이 있어주는 게 낫지 않아요? 부부였지 내 거짓말 둘이 사귄다고? 아니 그게 언제적 감정인데? 형사님이 짖으신 거야 이거 비밀이야 우리 이러는 거 사람들이 알면 나 이제 시간 편해 맘대로 못 자 뒤통수 한두 번 마셔볼 거 없다 나더러 지껍이나 주워 먹으라는 건가? 추노를 안 좋아할 수가 있냐? 내 인내심은 이제 완전히 바닥났어요 내 인내심은 이제 완전히 바닥났어요